T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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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us T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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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로 소 소 스타그럹도 하지마세요 그래서 렉껍 리브언은 아 아 어 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 랭 너무 심하여! 대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외국분들 외국분들 너무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인내심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기를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박수 보내드립니다 인내심 테스트 와 우와 재밌다 이게 바로 스타그래프트지 자 프로브가 2를 갖다 넣고 있고요 아 좋아요 어 자 파일럿 좋아요 쭉쭉 찍어주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어어 아 아 이게 이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아 익숙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죠 상대왕은 아 이거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와 마우스로만 게임해도 되겠네 와우 판타시 예스 자 코리아 서버입니다 한국 서버인데 한국 서버에 놀라운 외국인이죠 아 아 어우 야아 베이비 야아 컴온 야아 우후 레그롤 우후 게임을 어떻게 하는걸까 아 아 놀라워 게이트 어 예스 아 여러분들 이거 참으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의 뭐 현자타임 온거나 다름없죠 어 대단한겁니다 이거 참으면 자 이거 참아서 이겨내면은 내가 더 대단한거야 그치 똑같애 똑같이 렉걸리는거야 그치 아 어 근데 왜케 열받지 자 외국 핑이 안잡혀요 코리아 서버는 아 그래요? 어어 어어 약파는거에요 아니 아까도 그런사람 있었어 아이디가 이재동이었는데 렉걸려놓고 코리아 아니라고 한국사람 아니라고 지랄해가지고 개빡쳤는데 아 이재행 정차를 가고 있죠 아 너무 빨라 와 와 와 와우 두개의 두 considerably 공격을 막을 수가 있을까오 오 예스 커몬 움직이고 있습니다 풀어부 오 좋아요 정찰 가는데만 지금 몇십분이 투자되는것 같은 어 기분이예요 큰일나서 어 아.. 정찰 아.. 파일런치 해야 되는데 파일런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봤던거 같은데 이제 오네요 자..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우와.. 진짜 이건 게임하는게 대단한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대단하다 진짜 상대방한테 박수 보내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싶을까요? 아.. 물 마시다가 컵 깨트렸어요? 허허허허허 이거보고 자.. 질러서 공격을 가야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아.. 상대방 뭐에요? 정찰 왜이래?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온거야? 대각선 서치란거에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잇잇잇잇 캐나다에서 비오면 게임을 못해요? 아.. 그래요? 오.. 그런일이 있군요 처음 알았네 꿀쏘 으아아 있으니까 가자에서흑 양 으아.. 프로EEP 이렇게 빨라 보이냐 itsu 으으흐 디디님 게임 하때마다 나가서 1800점은 모인거 아닌가 여지한테 뭔소리야 뭔소리야 뭐죠 이거는? 어 투게이트인가보네 근데 투게이트인데 왜 저기다 팔러지죠 매너 팔러가는건야지 뭐하는 이시요? 이게 왜 못 들어간거지 허허허허허허헣 이게 못들어가는 이유가 없을텐데 자 컨트롤룰 예아아아아아 자 어어! 질러서 우는데 어? 2게이트 내 2게이트네 가스로 오시네 아니 이럴거면 왜 뭐하는거야 자네바 나도 가스 올려줘 상대방 상대방 자! 어떻게 하실건가요~~ 으아아악 으아아악~~~ 1800대 왔다 이말 아니가 이러시네요 그냥 렉이랑 디스걸고 어 그거빼면 1800넘죠 아니 점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쵸? 나한테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즐겁게 게임하고싶은건데 이게 즐겁지가 않네 어흐..교받아 어후..왜캤 ? karena 흐아아아아 insecure 깰 수도 있어요 어어 피했는데 피했는데 진짜로 피했는데 아아 제발 피해주세요 키코어 봤어요 코어 택크 나 분명 코어 지었다 나 분명 코어 지었어 나 분명 코어 지었어 분명 코어 지었다 했다 어우яз 많이 됐다 채워야야야야 뭐야 어디 여럿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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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이거 재배치하고싶은데 제배치하기도 힘드네 하나 둘 자칠로 올라가고 다섯개로 재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다섯개로 재배치 후후 사라이 배드 제가 다 보고있거든요 사라이 무슨 배드가 아니라 다 보고있는데 뭐하나 사라이 방금에 AP에 500이죠? 700 갈 수 있겠는데 AP에 700 넘겨야지 후루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루루루 AP에 700 갑시다 후후 야 기가 막힙 후후 아우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아 후후 아우야 후후 야 들어가구여 아우 사라이 모래 안enario う이야 avia 파이하우스 와 사령 풀어보 일꾼뭉치기 할줄 아네? 야 잘한다 후훗 후오! APM 올라왔다 오후олж 이야 buck48γ 육백 찍었다 APM 육백 효ㅁ 소원 후우우우우우~! 칠백간다아 mankind 무슨 빌드인지 몰라서 다 대처로 할 수 있는 빌드 가야되는데 아... 리버스기도 참 힘들고 자아 아, 700갑니다. 700AP, 700gel! 후로로로로, 700! 흐헤헤, 시작한지 5분이에요? 흐헤헤, 이거 한 10분, 아니 30분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자, 아니 끝날 련아, 오늘 안에 끝날 련지 모르겠네. 씨, 야 상대방 안 나가는 것 봐라. 지독하다 진짜, 진짜로, 지극 지독하네. 이 사람, 사람이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 너무 지독한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게. 어, 렉 풀렸다. 아니 씨..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도대체 아주 노폼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거 우리 정모 갔을때 이거 노트북으로 와이파로 켜서 게임할때 이 스피드인데 이라고 진.. 진짜로 아유 끝내고 싶어요 나가세요 빨리 아이고 막았다 잘했다 드라블를 많이 식었기때문에 다크는 아닐수도 있겠는데 어.. 일단 그래도 그냥 가죠 진짜로 인내심 테스트다 이거 내가 얼마나 참을성을 길렀는지 보여드리자 역시 업가트 내가 이기고만다 이거 열받아가지고 지면 진짜로 열받아서 못할거같애 스타그레프트 아 이깁시다 제발 야 이거 누르면서 생각을 한 3번 할수있어 아 지금 셔틀을 태워서 리버 이거 드랍간다음에 내려놓고 리버 한번 쓴다음에 아 이거 운영도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지금 한 10번 했어 지금 기가 막히네 APM 700 처음 보죠 여러분들 프로게이머도 못하는 APM입니다 대박이죠 게임은 이겨도 멘탈은 1패라구요 너무 팩트 아니야? 너무 팩폭인데 아 나 스벌 진짜 욕하면 안돼 욕하면 치는거야 진짜 참아야된다 레알로 진짜 내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우우우우우로 더불이면 그냥 리버로 빌면 되구요 어 사정걸이한 대도 그냥 리버로다가 벽력으로 빌면 돼 멀티면 그러면 선 멀이트 먹으면 되고 아니면 암바당 가져가면 되고 멀티를 안했어 그 Cynthia 대기상황 빌레 뭐냐 다크냐 리버라던가 알았네 데뷔하고있죠 캐논? 다크 rs 아둔 다크죠 다크가 아니면은 질럿.. 뭐.. 그건데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이거는 마당하면 돼요 옥저보 가면서 앞마당합시다 사내방이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앞마당에 어, 여튼 피면 돼요 아니 피어도 상관없어 지금 바로 대놓고 지워도 돼 어차피 사내방은 힘들어 이게 로버틱스를 안갔다라는 빌드잖아 우리가 뭐 다른거 갈까봐 어? 갑자기 아아.. 살짝 기만 가졌다 살짝 기뻤는데 아닌건 아닌거야 그치? 자 리버 나오면서 우리는 입구쪽 대놓고 있죠 우리 가요 우리 가요 다크 제가 말해서 다크 아니면 뭐 질러 찌르기인데 어.. 뭐 통할 각은 절대 안 좋구요 멀티 그냥 먼저 하면서 이거는 드라운 사전거리 없기 기다리고 소리법까지 뜯어본 다음에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 어쨌든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요 앞마당도 먼저 했고 앞마당 늦었다면 주도권이 없고 막 찡찡거렸을텐데 뭐 그런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멀티 가져갈 수 있는 저기 매너팔로 들어가치고 사내방 운영 보겠습니다 없애버로 브루루루루루루루루룩 이래놓고 상대방이 한글로 지지를 친다구요 아니쓰 욕나올거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빠세 아! 사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영상입니다 사진 아니에요 렉걸리를 움짤도 아니에요 사진 아니에요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이거 참고 이기면 아! 진짜 씨 으아! 씨 욕하고 싶네 상대방한테 징성 내가 욕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정도면은 욕을 안하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아! 미쳤어 진짜 드랍을 갈 필요없어요 드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드랍을 갈 필요가 없다 자 옥저보 나오고 드랍을 사전거리로 되면서 나가면 돼요 으아! 진짜로 으아! 잘하고 있어 근데 잘하고 있어 아쓰 까보지 마라 아씨 죽어라 갑자기 렉이 없어졌어 뭐지? 근데 공격을 할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공격을 할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gt 100% decide 만들기 어 gì 으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 어어어어우 와곡이 이름 맞는قة 디스던게 아니고 외국이어서 핑이 끊어지는 아 끊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예요? 버그에요? 아 미쳐 나한테 왜그래요 야 AP에 500 처음 남았다 532 오저꾸 어? 뭔데? 잠깐만 잠깐만요 아 왜 점수로 떨어지냐고요 아이씨 짜이구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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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